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고 부르는데 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TV 자체 즉 자산의 매입가격만 있는 건 아니더라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느냐 15만원을 벌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돈을 뭐라고 불러요 매출원가 15만원을 벌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돈을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 되기 전엔 뭐라고 불러요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15만원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뭐가 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회계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이 TV를 한 대 사가지고 올 때 TV가격의 매입가격만 있는 건 아니더라 얘를 일단 사와야 파는 거니까 사올 때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 또 있을 거다 그거를 얘는 취득부대원가라고 불러요 부대적으로 발생한 거 대표적으로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메이브님이죠 메이브님 자산을 사가지고 올 때 뭐가 들어가니까 운송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부대원가로 1번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매입할 때 발생한 운송료예요 매입할 때 발생한 운송료 다음 얘 말고도 매입할 때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회계기준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산을 사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가 그러면 열거주의처럼 사례를 열거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매입 운송료도 있을 거고 뭐 그 항만에서 핸들링 차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수입할 때 관세 법인에 도움을 받았더니 관세사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좋은 얘기죠 다음에 또 수입할 때 보다 보니까 포워딩 회사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뭐를 내야 돼 관세라는 게 있죠 관세 관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는 거잖아 관세 그럼 관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 말고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부대원가가 만 원 들어갔다고 쳐볼게 어떻게 반 trabaj이 되는 거죠 가볍게